안녕하세요 마모 리액션의 발가 입니다 이번 영상은 더 글로리 파트 2 예고편 리액션 하도록 할텐데요 제가 파트 1 리액션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파트 2 예고편을 보면서 또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제 리액션 저렇게 봐주시구요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 용서? 주가도 모르고 주가도 모르고 아 잘못한게 없어 돈이 와 잘못한게 없어? 어떡할까? 아니 왜 없는것들은 인생에 권선지 Row 아니 왜 만나요? 민과응보만 인출할까? 뼈가 아리게 뭐랄까 암헨 내가 사는 지옥을 보여줄게요 환영해, 연진아 뭐지? 네 이렇게 해서 더클로리 파트2 예고편을 봤는데요 예고편을 보니까 파트1 때는 주인공의 복수의 준비, 계획, 실행 이런 것들이 다 정적이었는데 파트2를 보니까 중간에 불도 나고 차 사고도 나고 뭔가 복수의 스케일이 커지고 화려한 복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고편 영상 중에 주인공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랑 연진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서 혹시 그 주인공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뭔가 연진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거기 나왔던 의사 선생님 얘기도 더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이게 파트2가 이제 3월 10일에 나오는데 와 이거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더 기대돼서 기다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럼 제 리액션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클로리 파트2 리액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